잘 잤어? 그러니까 눈으로 봐주셔야 되고 잘못해서 건들거나 그러면 걔네 그거밖에 없는데 다 죽어요. 물고기를 기억할 때는 다 기억은 못해요. 대신에 노란색 물고기인데 어떤 식으로 쉐입이 있는지 줄무늬가 있는지 처음에 우리가 어류학자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뭔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엘롱핀 말아 부담도 더 있었고 빅디쉬에요. 빅아이에게는 뭐가 특징이냐면 군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신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천혜이더처럼 문도할 수 있어요.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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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 답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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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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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